자 이번에는 아주 작은 별모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작죠 저 손톱 보다는 좀 크고요 이렇게 자 작은 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어 지금 만드는 별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넣을 장식별 이라서 실을 한 15cm 정도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손에 한 바퀴 감아서 원형 링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 두 가닥 겹치는 부분 있죠 이렇게 겹 교차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잡아 주시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끌고 오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이렇게 원형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사슬 3코를 떠 주는 거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서 두 번째 코 있죠 이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 주는 거에요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 두 가닥일 때 빼주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첫 번째 떴던 코 있죠 여기에다가는 긴뜨기를 뜰 거에요 긴뜨기는 실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끌고 오면 3가닥이죠 이 3가닥일 때 한꺼번에 빼 주는 거에요 이게 긴뜨기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 링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자 그러면 이게 별 한 쪽 만들어진 거에요 자 이어서 계속 떠보는 거에요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다가는 긴뜨기 자 그리고 여기 링에 넣어서 빼뜨기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다섯 개 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섯 개 모두 떴으면 요거 끝실 있죠 끝실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원형이 가운데 오므라들죠 그리고 이 실은 여기 실 길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자 그리고 잘라 주세요 자 그리고 뜨던 실을 쭉 빼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안에 구멍을 잡아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아주 작은 요런 별 모양이 생겨요 꽃 모양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면으로 쓰셔도 되고요 사실 요렇게 써도 예뻐요 요렇게 요렇게 써도 뒷면을 앞면처럼 써도 예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좌측변화 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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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t